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2년 첫번째 추일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허락해 주시고 첫번째 추일 첫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은밀한 비밀한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광야에 키를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성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아버지 팬데믹의 이 재앙들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복 주시는 거룩한 원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우리 대구시는 교회 사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말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로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의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고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 안에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있는 가불의 이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핵성들이 사가리아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핵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 또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일터 사업 또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위에 한량없는 풍성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누가 복음의 말씀 1월 2월 3일까지 3월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또 한 주간 2022년 온가족 특별새벽기도회로 개시록 2장과 3장의 말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리고 누가 복음의 이런 말씀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장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누가 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이 누가 복음의 지은이 그리고 수신자 그 목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복음은 헬라인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학 안디옥 출신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리소인이 된 후 이 바울에 아주 충성된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하여 있을 때에 그때 이 의사 누가가 함께하며 이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또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복음으로 그리고 이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복음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누가의 열정이 담긴 그 기록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누가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리소에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역사들은 사실 이라는 사실 거기에 목격자가 있다는 거죠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래서 부술든 성경을 기록한 그래서 성경 신구약 성경은요 이 40여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약 1600여년의 이 기록연대가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오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40여명의 저자와 1600여년의 이 역사와 시대의 간극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 성경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이 누가 도요 3절에 이 모든 일을 이 근원부터 이 근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세히 이 말은 아주 정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자세하게 그리고 이게 정확하다라는 의미죠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대오빌로 각하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수신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오빌로라고 한 사람은 아주 존귀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각하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이 베스토 각하 벨리스 각하 총독들을 지칭할 때 이 각하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또 성경학자들은 이 대오빌로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방인 독자들을 향해서 예수 이야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 누가의 복음의 대상자 전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차례대는 시간적으로도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이 복음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 탄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이 그 앞에 6개월 전에 주의기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실입니다 공간적으로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나사레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베들렘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치밀한 구성 정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 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데오빌로 가카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그리소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데오빌로 가카가 듣고 알게 된 이 복음 그래서 생겨나게 된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분명하게 세우고자 이 누가가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은 체계적이며 아주 신뢰한 정확한 그런 역사적인 이 증인들과 그 사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누가 복음 그리고 누가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 자체 예수 그리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새해에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 그 복음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은혜로운 복음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여러분 꾸준히 읽으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아마존의 창업자에게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이 변화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이 오히려 이 아마존의 창업자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하죠 문화가 변하고요 상황이 변하고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새새 무궁토록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새해에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질되지 않는 복음 이것을 여러분이 꼭 붙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부터는 여러분 누가 복음에만 기록되어진 25절까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 이야기는 26절에서부터 56절까지는 다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의 그 수태고지 이야기들 마리아의 찬양이 이어지고 그리고 57절에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67절에서부터 사가리아의 이 예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의 예언과 이 찬양이 나타나게 되고 80절에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또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빈들에 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절에서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배경이 유다왕 헤롯 왕 때 이 헤롯은 아주 폭정을 하고 성전을 다시 46년간 지으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악한 왕 그 시대 그때 아비아 반년의 제사장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설계와 모든 재정적인 모든 어떤 예배까지도 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했던 이제 준비가 뭐냐면 이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을 24반열 24반차로 나누게 되고 그들은 1년에 두 번씩 일주일에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당번을 이렇게 정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반차 중에 여덟 번째 이 아비아 반년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가리아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어머니는 아론 자손 중에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느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교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제사장 가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참으로 안타까운 아픔이 있어요 흘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와 같죠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잖아요 그런데 이 웃음의 의미와 같은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라가 이제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고 이채비에 뽑혀가지고 주의 성전에 이제 분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게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 이제 금향로가 있잖아요 주의 재단에 그리고 그 향이 피어지고 그리고 이 성소에서 이 분양을 하게 되면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의 향과 그 거룩한 연기는 뭐예요?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며 기도를 하고 그 백성들은 밖에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향이 하나님 앞에 금대접 금향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근데 그때에 바로 그 분양단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가브리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까지 가르쳐 주고요 그 14절에 보면 이 아이의 태어남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요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치 삼손에 태어난 것 같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죠 그래서 그는 17절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너희들에게 주의사자 엘리아를 보낼 것이다 마지막 구역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마지막에 엘리아를 보낼 것이다 근데 바로 이 예언된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니 엘리아의 심령 그 열정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거스른 자를 은혜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준비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가정에 그 사명의 직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신과 사명의 직분의 자리에 충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생명 주셔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직분의 자리 누가 뭐래도 비록 그 가정에 뭐요 이 불임에 참 아픔이 있고 당시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한다 자녀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 뭐였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죄의 결과 이런 아주 정말 맞지 않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흐르심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충성할 때 그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아픔의 가정을 통해서 그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 특별히 세례 요한은 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지 못하고 풀지 못할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망하여 될 것입니다 광명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축복의 가정이 된다 2022년에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2022년에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참 우리는 불순종의 뿌리개가 얼마나 많은지 아멘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누구처럼요? 이제 이어지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 예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불순종한 사가리아의 모습 결국 이제 입이 다치죠 벙어리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진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 성대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 나타나셔서 이 가브리엘 선사를 보내셔서 이 좋은 소식을 전화해 준 것처럼 예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직군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하나님 이 좋은 소식을 줄 것입니다 딴 데 가서 여러분 좋은 소식 찾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사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모든 부끄러움을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맡겨주신 집권 사명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된 소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2022년 되게 해 주시고 2022년에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가장 그 삶의 현장에 모든 아픔이 회복되고 그 부끄러움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는 그 귀한 역사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굴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목장의